대도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기 서요고 1835년경 이구요. 대도식초 만드는 방법 대소도 천세고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이구요. 번역문입니다. 대도 한말을 물에 불려 용기가 나도록 푹 익혀 볕에 바짝 말려 술을 부어 넣는다. 양은 상관없이 적당한 비율로 만든다. 식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. 조립법 1 대도 한말을 물에 불린다. 2 용기가 나도록 푹 익힌다. 3 볕에 바짝 말려 술을 부어 넣는다. 양은 상관없이 적당한 비율로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